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저 잠깐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도 되지? 네, 네. 잠깐, 왜 쉬었다 가세요? 왜, 왜? 왜? 설마 술 약속? 약속하는 거야. 예, 예. 안녕하셨어요? 어디 또 전화해요? 저 JTBC. 그 본사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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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방송국 본사예요. 네, 방송국 본사예요. 인터넷 치면 나와. 인터넷 치면 나와. 인터넷 치면 나와. 오랜만에 들어본다. 요새 1, 2, 3. 진짜. 자취로운 즐거움이 있는 JTBC입니다. JTBC 시청자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청자? 네, 네. 저는 최양락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당황했어요. 대답이 왜 그런 식으로. 나 최양락이야. 되게 뭐 팬이에요, 뭐 이럴 줄 아시나 봐. 그렇지, 맞아. 거기 1호 될 수 없어 출연하는 최양락이에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뭐 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제가 출연을 하면 출연료가 입금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내가 팀장 새로 개설했거든요. 새로운 은행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변경이 가능한가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가능하지. 관련해서 제작진 측하고 한번 말씀을 남아보셨나요, 선생님? 제작진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죠. 제작진은 제 얘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애 엄마랑 다 얘기해가지고요. 네, 네. 제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는 번호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진 측으로 변경을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만들어서 나는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안 드리나. 입출금은 자유롭지가 못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래도 양락이 형도 치밀하다. 출연료를 그리로 넣어야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